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이 결혼 후 더 예뻐진 모습으로 신혼을 즐기고 있다. 지연은 10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담겨있었다. 지연은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편안한 차림에도 모델같은 분위기를 완성했다. 결혼 후에 더 아름다워진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도 눈길을 끌었다. 황재균과 데이트를 하는 듯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지연이었다. 황재균과 데이트를 했다. 황재균과 데이트를 했다. 황재균과 데이트를 했다. 도가たくさんは今下へんするか どこへ行っても 若女の声へ ちは行きます どこへ行っても 若女の子 えちは行き ま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